저희는 지금 과일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뭔데 이렇게 멋있지? 왜 이렇게 고층 빌딩이 많아요 여기는? 성웨이 성웨이 여기가 성파로 다운타운이에요 오 다운타운? 오 다운타운? 매트로 매트로 정부로 따지면 명동 정도? 오 가보고 싶다 다운타운 We are waiting for the trip We are waiting for the trip Oh my god 3번 오 냄새부터 마자 마자 냄새부터 좋아요 냄새 좋아? 스윗하면서 약간 좀 아 진짜? 상궁한 느낌 나는데 먹어봐 약간 자두랑 비슷해요 코코아시 코코아시 자 이제 먹어보세요 어때? 망고 맛나요? 그래 약간 그런 맛 네 망고 맛나요 망고랑 자두랑 섞였어요 하나 주세요 쿠팡스 주스 저렇게 생긴 쿠팡스 주스 왜요? 누가 먹을래요? 여기 시리구와라 시리구와라 주스 고vero 굉장히 시원할 것 같은데 이거랑 같이 먹어볼까? 정신에서 머뭇거리도 듣게 됐어 뭔가 깊숙하게 있는데 앞에 그 뭐라 해야 되지? 겉맛이 없다고 했나? 속맛이 있는데 겉맛이 없어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껍질도 먹는 거 껍질도 먹는 거 껍질도 먹는 거 껍질도 먹는 거 남은 김밥 그러니까 주스도 그렇고 처음에 먹어서 남으면 안 나다가 뒷맛에 약간 오 근데 약간 이거 그래도 괜찮은데? 좀 괜찮은데? 더 뜨거워가지고 음 여기까지 브라질 과일 뭐 과일과 주스라고 먹어봤어요 브라질 국에 시리구알라와 쿠팡스 주스를 넣어봤어요 저를 믿고 이거 스탑프룩스 맛있어요 스탑프룩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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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